시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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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앞쪽도 산이고 옆에나 뒤쪽도 산이네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쪽은 주차장이고요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요 고맙습니다 큰 방금과 홀로 되어 있어요 넓게 되어 있습니다 방 한 칸, 홀 한 칸 크게 되어 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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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은 부엌으로 되어 있어요 앞쪽은 부엌으로 되어 있어요 아멘 부엌 뒤편은 화장실입니다. 자동 센서가 달려있는 전등입니다. 부엌이 깨끗합니다. 부엌이 깨끗합니다. 부엌이 깨끗합니다. 부엌이 깨끗합니다. 부엌이 깨끗합니다. 부엌이 깨끗합니다. 이쪽 편에 옷장이 만들어져 있네요 이쪽 편에 옷을 입고 이쪽은 창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 뒷편을 둘러 볼게요 집 뒷편은 텃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텃밭 뒷편은 산입니다 텃밭 뒷편은 산입니다 바깥에도 수도가 나와 있어요 이쪽은 큰 하우스밭이 있네요 별채는 원룸식 별채로 되어 있습니다 별채는 원룸식 별채로 되어 있습니다 텃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텃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텃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채를 들어가 볼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별채는 방 한칸, 거실 겸 부엌 겸 되어있고요. 뒷편에 화장실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앞에 태양강도 있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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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